안녕하세요. IT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정한 기사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유플러스의 골드번호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골드번호, 일명 포커번호입니다. LG유플러스는 매년 두 차례의 추첨을 통해서 골드번호를 제공해왔는데요. 이번 하반기 선호번호 추첨의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선호번호 응모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한 번호는 행운의 숫자 7이 들어간 7777이라고 합니다. 무려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었다고 하네요. LG유플러스의 선호번호 응모 이벤트는 29일까지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통신사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남도 예전 017 번호를 사용할 때는 0000의 골드번호를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던 문화, 여과, 소비할인권이 24일 발급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연, 전시, 영화, 숙박, 여행 등의 문화, 여과,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24일 전 발급받은 사용자들은 아직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하고 예매를 진행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러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오늘 악인함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인함이었습니다.